주철이 노래가 하나 들어가야 해 준비하고 있다 해 그런 줄 알았어 배울꺼? 엊그제 생각했던 것 다 잊어버렸지? 연습도 했잖아 연습도였어? 연습도 이렇게 하다보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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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아에 금방 나오지 하하하하하 너를 그럼 저거 찬송아 슬픈거 해볼까? 슬픈것도 있어? 병아리 병아리 생기 세이크 해가 기치잖아 뒤에 기가 기치로 기치로 다 안나오네 저 친구 너도 내일 나을 청사는 기치로 나와야 해 여기서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제 노래 한판 주철이 노래 한판 주철이 노래 한판으로 준비하고 있다 해 오오오오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하는거 아니죠? 연습도 했잖아 시작했어 하다 보면 또 생각해 입 coincidence 찬송아에 금방 나오지 하하하하 자여입은 너를 crop 찬송아 다음번에 안 넣어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으로만 사랑내신 사비의 손길로 상처입은 너를 고고치시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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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몰라 목소리가 어떻게 나아 찬성까지 불러봐 이게 보금성까지 찬성까지 타퀴리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네 시끄러워서 깜짝 놀랬어 살살해 살살 괜찮아 은철이 생일 축구를 정화하겠습니다 거기 에어컨 바람이 거기서 솔솔 들어와 마스크 벗으세요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철이 생일 축하합니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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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땀 뽀뽀 많이 부름 아이스크리 다가니 솔로 Democratic 에피소드 고구마, 감자깍 감자? 뭐가 맛이야? 한 거 먹고 이따 밥 먹을라면 돼지들은 잘 먹어 많이 안 달아 맛있는데 많이 안 달아 먹어봐 많이 안 달아 옛날에 케익은 너무 달아서 맛있다 이거는 잘라서 같이 먹어보자 떡 떡 떡 떡 떡 떡 여기서 1949 떡 perceber 떡 떡 별 겉 두개는? 이대로 되어있다... 아삭아삭 아삭아삭 한입 너무 좋아 여기 손으로 먹으면 돼 아니, 고기 먹으면 돼 저거 먹으면 돼 잘먹는 후 고기 먹으면 돼 고기 먹으면 돼 고춧가루 고춧가루